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치인들이 앞다퉈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화 관람 뒤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영화 흥행이 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한반도 원전 폭발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입니다. 내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을 만큼 인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고리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영화의 흥행은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영화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존재이고, 거기에 대한 안전 대비책은 잘 돼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앞다퉈 영화를 관람하며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이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극장을 찾아 탈핵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머리맡에다가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그 확률이 주변 밤불의 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전국적으로는 원전 6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이 가운데 2기는 부산 인근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성공적 흥행과 함께 영화가 키운 경각심이 어떤 타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입니다. KNN 조진입니다.